1. 우파 연애 유튜버 리섭이 우파 연애 유튜버치고는 꽤나 똘똘하며 불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 너무나도 용감하게 나설 때도 많습니다. 연애 문제에 대해 썰을 푸는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듯이 리섭도 진화심리학에 대해 언급한 적 있습니다. 저는 리섭이 진화심리학을 얼마나 어설프게 이해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 헬마수에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습니다. 리섭이 이번에는 레드필을 깠습니다. 레드필이 남자들의 페미니즘이랍니다. 페미니즘과 레드필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둘 모두 항상 순환놈법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리섭은 흑자헬스와 토론을 한 몇몇 레드필 지지자들의 사례를 듭니다. 레드필의 회의적인 흑자헬스에게 레드필 지지자들이 레드필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답니다. 논의의 편 이상 그들이 실제로 그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리섭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대단히 어설픕니다. 대단히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이 순환놈법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레드필을 비판하는 것은 웃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합니다. 리섭이 순환놈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신이 난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가 무엇인지도 배워서 논리학의 지평을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졸라 외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자신이 허수아비만 졸라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반성이라는 것도 해보십시오.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을 때려잡은 것일 뿐입니다. 레드필 자체를 비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감동란, 김포퍼, 레드필 코리아, 리섭, 최재천 같은 어설픈 진화심리학 지지자들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어설픈 진화심리학 지지자들을 때려잡은 것일 뿐입니다. 제가 그런 비판 작업을 하면서 진화심리학 자체가 쓰레기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화심리학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로 진화심리학을 때려잡고 싶다면 리다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의 논문들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드필을 제대로 때려잡고 싶다면 롤로 토마시 같은 지도자급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레드필이 항상 순환논법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롤로 토마시의 책에 순환논법이 수시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의 사례들만 보고 레드필이 항상 순환논법에 빠진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허수아비 공격이기도 하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두 개씩이나 배우는 것이 리섭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허수아비 공격뿐 아니라 성급한 일반화가 무엇인지도 한번 배워보십시오. 리섭 수준에서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순환논법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순환논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민경의 순환논법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순환논법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유리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은 절대 진리니까 페미니즘에서 강력한 유리천장이 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있는 거라고 우기는 페미니스트는 별로 또는 거의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예컨대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강력한 유리천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됩니다. 평균 임금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노동시간, 노동강도, 위험도, 숙련도 등도 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지능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임금만 비교한 이후에 유리천장이 있다고 우기는 것이 적어도 순환논법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온갖 주제들에 대해 온갖 오류들을 범합니다. 순환논법은 그것들 중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온갖 주제품을 찾습니다. 페미니스트, 러시아, 인스터로, 시동, 오리여부, 수면 === 추정된 에게버 SIM 아멘